먼저 삼성바이온즈의 입자나 신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삼성바이온즈 명무구단에 입당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. 삼성바이온즈 구단에 감사한다고 전화해드리겠습니다. 팬들한테 본인의 장점, 이 학주의 장점은 이것이다. 저희 장점은 멘탈, 수비, 경기력이 우리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이 학주 선수가 생각할 때 밖에서 볼 때 삼성바이온즈는 어떤 구단이었는지 어떤 팀이었는지 영문이 되게 영문구단이라고 생각을 했고 영문구단이 들어와서 정말 기쁘고요. 하루하루 설레고 기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저희 삼성바이온즈 팬들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. 삼성바이온즈 팬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삼성바이온즈 선수 이 학주입니다. 오늘 전까지, 드래프트 전까지 많은 관심과 많은 기대 속에 많은 생각이 있었는데요. 일단 뽑기게 돼서 정말 기쁘고 많은 노력과 올 겨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내년에 세상에 발의를 할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삼성바이온즈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